좋은 아침입니다. 생각은 빠르고 크게 할 수 있지만 마음을 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. 생각은 바르고 멋지게 할 수 있지만 마음을 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. 생각처럼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음 먹은 대로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 마음을 담아 말하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겠습니다. 마음을 숨기지 말고 그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버리지 말고 그 마음을 지키길 간절히 바라고 생각이 아닌 마음으로 다가갈 당신을 응원합니다.